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와 민지 잘했다. 눌러보고 싶게 생겼어. 저희는 지금 니지 안무 영상을 촬영하러 왔는데요. 너무너무 멋있게 나와요. 안티 때도 저희가 컨테이너 야외에서 찍었던 스페셜 안무 영상이 반응이 좋았어서 이번엔 더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멋있게 나와요. 노래가 짧은데 정말 힘든 안무예요. 이게 짧아진 만큼 꽉 채우는 거죠. Not easy. Not easy. 표정은 이렇게 하지만 속마음 표정은 잘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훅 부분. 이 안무가 너무 멋있어요. 정말 잘 살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스텝. 스텝. 아 스텝. 멋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스텝. 이 안무가 너무 멋있어. 이렇게 잘생겼는데 이성이 너무 멋진 안무 음식을 가진 안무 영상이 너무 멋있어요. 이 안무가 너무 멋있어요. 이 안무가 너무 멋있었어요. 저쌌라핀 패치 이거 진짜 멋지? 귀엽다. 이것도 멋지 아니야? 눈이 있어요. 여기에도 멋지. 멋지걸이네? 멋지걸. 투머치 멋지. 멋지 등국이었다. 반아주. 알겠어. 오케이 라스트! 저희 아래로 와서 니지만 몇 번 쳤는지 모르겠어요. 셀 수가 없어. 진짜 50번은 될 듯. 엘지 엘지 살려? 드디어 가고. 요땀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우 김치원. 와 진짜 뮤비부터 프로모션까지 진짜. 진짜 쉽지 않았는데 마지막에 진짜 만족하게 나와서 LA까지 온 보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마지막에 약간 즐기는 느낌으로 이제 감을 잡아서 활동 때문에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Thank you so much! 대박 LL 한국으로 통해 갑니다 오늘은 스마트 안무 연습 영상 촬영하러 왔는데요 다행히 루치가 계속 저희가 1주차 활동하면서 비도 많이 오고 눈도 엄청 오고 엄청 추웠는데 오늘 날씨가 좋아서 산에도 아주 맑고 햇빛도 예쁘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빨리 찍어야 해요 약간 히피? 히피스럽게 해봤습니다 스마트가 진짜 피어나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잘 예쁘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목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생겼습니다. 너무rik and surely 그럼 안녕하세요 진짜 컷을 티야나분들이 엄청 좋아해 주셔서 너무 좋아해 주셔서 저희가 많은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오늘도 한 영상 찍고 있는 데 티야나가 진짜 좋아할 거 같아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포인트요? 포인트는 완전 이렇게 건너기 극혜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눈이 너무 예쁘니까 많이 틱톡에서도 쪘으면 좋겠어요 너무 너무 오랜만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진짜 예쁘게 담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2절 파트에 제가 작사한 부분인데 마침 또 그 부분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안무가 붙어버려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잘 담긴 것 같아서 피어나분들이 잘 봐주시면 너무 좋겠고 우리 앞으로 스마트 활동도 있으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 effect